자 녹화를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리나 특집 동기중이구요 자 녹티스 인데요. 얌시 대 얌시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 막았어 꽤 하는데 너도 얌시에 대해서 좀 안다 이거지 하지만 오케이 마무리 콤보 깔끔했어 100년 인 줄 알았어 100년 오 야 이게 안들어가 슬라이딩 벽까지 야 벽 튕겨서 콤보 넣기 반칙인데 아 짧았다 거리가 어 대고 하지만 아 콤보 미스 아 콤보 미스래 가지고 내가 아 벽 콤보 넣을 걸 그냥 기본 콤보 아 끝날 수도 있는데 아 실수 했어요 제가 만만치 않네 오 들어갔어 3타 여기서 아 안들어가 만만치 않네 코킥 아 안들어가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아 다행입니다 아 이거 안들어가네 얌시인데 아 아 숙이고 있을 걸 그냥 아 초특급 양시네 개놈 이거 아 아 아 너무 으다 터지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거 막히네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운 좋았어 스스스 아 운 좋았습니다 예 아 힘들게 음 그래 내가 그래도 한 뭐 10년 이상 먹은 얌시 아닙니까 얌시계에도 이 계급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제 고참 얌시기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았을거에요. 카탈리나 식의 얌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각도를 잘 맞췄는데 지난번에는 각도가 잘 맞은 대신에 화면이 너무 가려져 가지고 오늘은 조금 앵글을 낮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더 잘 보이게 상대방 쪽 여백이 어차피 저는 좀 전진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야 됩니다. 말고 선수도 저 배경을 쓸 때가 있는데 1284승 계급이 비슷해도 내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저러면 아 써보자 아 닐라이 캐치 당했어요. 커키 어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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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아깝다 아 이거 안들어가네 애드레바이스 끝났어 아 아깝다 아 아깝다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아 조금 아까운데요 슬라이딩 나에겐 슬라이딩이 있어 아 이거 안 걸리네 아 아 이거 안 걸려 아이씨 아이씨 오 식당 콤보노 나도 걸렸죠 슬라이딩 슬라이딩 커키 커키 아 이거 조금 짧았어 아 이거 했는데 안 걸렸다 아 아깝죠 아 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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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우 중단 할 수 있다 디스 아 잘 참네 걸렸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무리 아 아깝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다음 상대 30분 매치 7분이고요 카탈리나 특집 어떻게 될지 상대방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카탈리나 이게 패드로 지금 패드로 하고 있습니다 스틱이 아니라 패드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버튼 인식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좀 급하다 보니까 좀 작전 미스가 있죠 한마디로 누구나 작전 미스가 있을 테지만 성격이 급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2830승 대단한 기록인데요 제가 요시미치가 1000승인가 1000승 가까이 됐으니까 이거 했는데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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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에델바이스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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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오우 막았어 그렇지 계급이 계급이 나랑 같으니까 어 나는 잘 못 막는데 슬라이딩 몸통 슬라이딩 오우 한번 해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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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오우 어떻게 알았어 하단인거 알았나봐 패턴이 일켰어 패턴이 일키면 아프죠 패턴이 일키면 아프죠 아 아 역전 가능할지 어우 이건 안 걸리네 이거 쓰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오우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쓴다 내가 참 슬라이딩 마무리 아 아 안 되는 것인가 계급 승진에 힘겹게 올라왔지만 연속 패배를 하고 있는 자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계급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승률이 썩 좋지 않아요 다시 들어 아까 그놈인가 아까 그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현재 시간은 20분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까랑 다른 놈 아까랑 같은 놈이다 슬라이딩 맞는 거 보면 아니다 의상은 틀린데 커키 아이씨 하단 한 번 더 이거 한 번 해주고 슬라이딩 타이밍 맞춰서 이야 잘 찼네 아 콕킥 했는데 콕킥 아 밀어붙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안되는데 잘 아 아 쌍놈 이거 커키 아이씨 커키 아이씨 커키 여기까지 가고요 이거 들어가고 또 빵발 아이씨 아이씨 아우 아이씨 너만 맞아 횡신 잘하네 아이씨 아이씨 아이들버이스 어우 막았어 어우 얌씨 다 막히는데 딴 사람 예 어 오늘은 안되는데 이거 아 카탈리나로 다가 지금 최고계급 인데 요시미치가 강등하면서 최고계급은 이제 카탈리나가 됐는데 자 이러다간 다시 강등 당하게 생겼어요 아 13분이군요 이 나이 23분 인지 알았는데 자 10분 동안 거의 막기만 하고 있다가 예 같은 아 이건 같은 사람 아까랑 예 강등이네 이게 강등 되고서 녹단들 하고 좀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바로 녹단 아니구나 예 아 카메라 켜놓고 좀 이겼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될지 아 아이씨 이건 아닌데 자 여기서 여기서 오우 너무 잘 막아 아 이거 넣었어야 돼 있네 아오 오케이 무릎 아 어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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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들겨 맞기는 오랜만인 것 같아 퍼펙트 누굽니까? 얌시하면 한 얌시 아니겠습니까? 슬라이딩 다시 한번 슬라이딩 다시 한번 뻥뻥 커키 에델바이스 마무리 한 판은 이깁니다 안맞아 허리 잘개네 커키 커키 아 예 괜찮습니다 커키 커키 아 들어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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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판 지고 2대2 동점 어우 슬라이딩 막았어 아 아 아 잘못 눌렀어 안돼 아 아깝다 아 참을걸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집니다 잘했어 접전까지 갔습니다 아 녹단 한번 갔다올 때 됐어요 아 아 내가 스틱은 스틱은 나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틱은 나의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걸린다 드라곤오프가 노랑단이 드라곤오프 밖에 없나 민족 하필이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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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승 어떻게 거둔거야 이 아 아 아 아 아 오우 상한 비슷해 둘이 시작하자마자 벽까지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커키 오우 이거 안걸려 오케이 날라차기 한번더 계속 찔러줘야되요 오우 이거 알아 그거 안당해 커키 커키 아 이거 바인스 안됐다 오우 걸리고 들어가고 한번더 커키 오케이 2대0 미안하지만 너에게 승진을 시켜줄 수 없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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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잘못했어요 커키 들어가고 슬라이딩 아 이거 안들어가고 딜러해야되는데 오우 에데라 바이스 커키 아이씨 하으 참아써야되는데 아 아깝다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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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커키 아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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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키 와 두판을 이겼는데 안받아줄꺼야 아마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연속 패배 계속 승리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저희가 저희 방송에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아 한번 느낄 수 있는 아 헤이 아치 예 예 할만합니다 200승이고 헤이 아치면은 할만해요 아까 전에도 야 그거 안 참았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 그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번 좀 후회를 느끼게 되고 근데 뭐 제가 못해서 진 거기 때문에 버튼이 뭐 안 눌린 것도 아니고 커키 커키 이거 왜 안들어가 갑자기 버튼 안눌러 이러면 화가 나는거에요 아우 에델바이스 커키 아 머리랑 마음이랑 틀렸어요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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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들어가고 한바퀴 놀고 어우 초프 콤보 안들어가죠? 커키 커키 에델바이스 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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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신을 하네 에델바이스 됐어요 끝날 지요 어떻게 될지 조금 남을지 끊 날지 끝났어요 아 케이보 뭐하 선 끊었어 이거 뭐하는 행동이야 이게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어 아 난 저렇게 철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아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안되네 근데 원래도 이 패드가 어 이 킥이 잘 안되서 오른쪽 킥 아 이게 지는 지기만 하고 끝나게 했는데 잘하면 예 계급의 중요성 예 아 과연 이디스는 올해 빨강단을 갈 수 있을지 아 어 강등 어 강등 시켜 줄이겠습니다 아 아까는 승비는 안 시켜 준다고 했다가 이제 승리는 시켜 줬는데 강등권은 저희가 아 집중력이 뛰어나더라도 어 또 카탈리나 식의 얌시로 예 아 어 뽀드에 보일 때가 아니에요 예 아 웬만큼 하는데 컷킥 어 미안해요 콤보 너무 멀어 뭐하니 슬라이딩 미안해 컷킥 아우 아우 이거 안들어가 눌렀는데 아우 이거 안들어가 눌렀는데 아우 이거 안들어가 눌렀는데 아우 아우 짠손 아우 아우 안되 아우 안되 어우 마무리 다행 오우 아우 컷킥 아우 안들어갔어요 카탈리나식의 얌시 카탈리나식의 얌시 아우 컷킥 아우 컷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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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들어가 슬라이딩 마무리 아까도 두판 이기고 졌죠? 커킥! 커킥! 용차! 커킥! 커킥! 미안해요 아직 근데 데미지 남았고 커킥! 눌렀는데 대단한 얌신데 이르니까 역전패 당하는거야 애드레마이스 이런 개자식 또 지겠다 이거 커킥! 어디 잡기를 해? 잡기 하셨어요? 잡기 아 어떻게 알고 하는거야 도대체 커킥! 아이씨 이야 진짜 와 강등을 말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강등을 시킨다고 했는데 못시켰고 승진을 안시킨다고 했는데 승진을 시켜주고 미국하고는 안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데요 어떻게 한판에 이길지 모르겠네요 28분이기 때문에 잘하면 마지막 매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기도 힘들거에요 어떻게 두판을 이기고 아깐 잡았어야 되는건데 자 또 아스카에요 아 힘들다 드라곤오프 아스카 이번엔 또 승진이에요 참 좀 봐보세요 지금 6연패 예 이건 아닌것 같아요 예 보너스로다가 미겔지언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지금 키 안들어갔어 나 중단킥 넣었는데 너무 화가나 자 티 오 오 이거 안들어가 안돼 안돼 아 타이밍을 놓쳤어 안돼 이건 젠짠 이건 젠짠 오 만만치가 않아 아 아우 그만좀 때려 그만좀 나도 좀 쳐야될거 아닙니까 예 아 물론 이 개이자식이 이거 오 컵킥 들어가죠 예 컵킥 오 오 오 오 아 스카가 반응속도가 좋네요 슬라이딩 마무리 짜식이 말이야 어디 다시 한번 슬라이딩 몸통 오 반격기 마무리 아 2대2 나도 이거 할 줄 알아요 2대2까지 가는거 가단 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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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에 예감이 안돼 아 왜 거기서 멈추니 아 씨 진짜 어 와 오늘은 안되는 날인가 보다 진짜 와 진짜 받아주나 안 받아줄 것 같은 각이에요 예 야 시청하시는 수고 많으셨구요 예 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